세상 모든 이웃들, 국민들과 불단들께 저희들의 허물을 머리 숙여 참회합니다.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경계하려 청정과 화합을 회복하겠습니다. 거룩한 불로달림이시여 이제 저희들은 저 내장사 대웅전을 태운 불길을 우리 공동체의 역장을 사르는 연비 불꽃으로 삼고 탐진치로 지어진 중생세관을 태우는 무량광의 지혜 불꽃으로 삼겠습니다. 저희들은 온몸을 던지는 참회 정진으로 주춧돌을 놓고 청정한 정진으로 기둥을 삼으며 자비시사 무량심으로 대들불을 놓고 온 세상을 덮는 보사랭을 지붕으로 하여 보리도량을 건립하겠습니다. 나 스스로 도량이 되고 우리 공동체를 도량으로 이루어 법신팬만의 중중무진 아랏야 복보리 도량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신 희명하옵고 저희들의 발언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나무서감의 불 서감의 불 나무시아본사 서감 하나님 나무시아본사 서경 네 이어서 윤사님께 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고에서 손ировать 열맛아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